오늘은 엘브이 진화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파솔 겠지만 않으세요 진화를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왕들이 미루지 떴으되면 가죠? 자 패턴 장애가 패턴 장애가 패턴 장애가 패턴 장애가 패턴 장애가 패턴 장애가 여유분 상승병이 나에게 미루선은 미루선은 반면 패턴 장애함 J modelling 시 knock 동 Eh 여기다 여기다 네 경이로운건데 가져가지 마세요 우왕 그러면 네 4 e 점점 미래 점점 미래 점점 미래 점점 이상이라 하필이구나 점점 많은 곳 중에서 이거 이거 썬거 아니잖아 자 써야죠 이건 애구이 좋은 곳에서는 좀 뽑아야긴 했겠어요 땡기때문에 스킬이 진작 정도면 동그라면서 예전한 레이브를 땡기때문에 땡기때문에 하나 땡기때문에 미래 점점 미래 땡기때문에 꽉 꽉 땡기때문에 이건 좋죠 나이스 약간 걸리지마 이렇게 쉽게 뛰는거야 왜 경기론을 당하셨을까 흐흐흐흐흐 드럽고 있었네 이렇게 내리는데 자 이놈이 흰적 동그라면서 이놈이 지금 처음 경기론에 땡기때문에 두툼 지금 많이 동그라면서 그 이놈이 너무 이놈이 네네 시대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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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뭘로 밖에 이놈이 이놈이 좀더 되게 잘하고 있으니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만 한 번 가려줄게요. 꽤 많이 떴어요. 생각이 좀 딸리잖아요. 해수 theaters 하나로 해야지 없나요? 그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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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은데요. 진흙 뿌리기. 넣어두셔야 되다가. 키워줄 것 같은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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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